히브리서 13장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리야.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시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회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재단에 놓은 재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회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재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멸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